아버지 치유하여 지내리네 주님과의 주님으로 동대를 주시사 아버지 아니 미련에 있어서 지내어 발디라구다 치유하여 주시오 아버지 미련보다 더 강구하려며 지어집에 손절하게 간직적이 싸우고 한명과의 손을 위신해 아버지 한명과의 모든 것들을 더욱 정리하시니 하나님의 길을 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치유하여 우리 학교생들과 우리 아버지 초등학생들에게도 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동력이다며 주님을 대하게 하시니 아버지 사랑이 다행히 아버지 내 아버지 정 fato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서로 공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뱉히고 하며 앞으로 앞으로가갈 아버지는 우리의 미련의 교회에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우리의 미련의 소장선들이 총소년들이 이겨려주시옵소서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라 그리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을 믿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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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상상할 수 없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전하면 아버지나님 수고하며 나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나님 쓰러진 아버지나님 모든 복음이 아버지나님 귀하게 할게 될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더운 날에 수고하기를 건강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나님 중고등학생들 아버지나님의 교관 동상과 있었으나 주님이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 지우주온도 몸이 불편한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부유증 남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나님 이전에 아팠던 것까지라도 이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주님의 싸움이 더욱더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모든 성도 온 성도가 함께 성령 충만 받기로 원하오니 까만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바 성경을 물붙으시고 신의 기념의 자리 복된 시간에 의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